대구 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또 조 의원과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모임을 연 영덕군 체육회장 등 주민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조 의원은 지난 4월 영덕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